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17년도 공무원 시험 대비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 반을 시작하는 걸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론 정리가 조금 되셨으니까 문제풀이를 공부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셔야지만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 정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방화돼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지 않으시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오늘 책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를 오늘 받으셨으니까 다음 시간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제가 집에서 또 세봤어요. 이거를 왜 제가 1번부터 순서대로 정하지 않았나라고 후회를 하면서 집에서 세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230 문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한 번 하실 때마다 50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풀어오시면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맞추지 못할 뿐더러 답이 궁금하시다 하더라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킹하기 위해서는 이론 부분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는 일단 수업을 들은 후에 이론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지금 수업 시간이 4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문제수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환경공학의 문제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역부족이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잖아요. 기출 문제풀이도 아니고 단원별 문제풀이라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추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PH의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추려서 냈으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당연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천의 자정작용 부분에서 오늘 뒤에 보니까 나오는데 자정계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그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그 문제만 맞으셔서는 안 되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론을 조금 찾아서 복습을 조금 해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개인차는 있잖아요. 본인은 이제 다른 방법이 더 편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고 두 번째 풀어오신 문제에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이론책을 보고 복습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까요? 그러면 1페이지 과정은 수제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빈도수가 많은 확률적으로 나올 부분이 많은 과목 순서대로 썼어요. 그래서 수제 다음에 대기인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아주 그렇게 높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 문제랑은 틀리게 어떤 부분에서 단원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뽑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제가 꼬고 꼬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문제라 일단 문제 난이도는 그게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푸시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수질호형 개론 파트의 수질호형 기초 부분은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실제로 여기에 제가 기출 문제에 다 수록하지 못했던 문제도 단원별 문제풀이에 수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도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도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KMN호포예요. KMN호포면 과망한산칼륨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MN호포, K2CR2O7, 다이크롬산칼륨은 COD 실험할 때 산화제로 쓰이는 물질이고 이 산화제로 쓰이는 물질에 그람당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람당량의 의미는 처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데 언제까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을 그람당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당량 말고 1미리당량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그람당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량에 대해서 제가 이론 수업을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혼자 공부하실 거나 아니면 다르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당량은 그 물질의 분자량에 대략적으로 그람을 붙이면 이걸 그람 분자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그람 분자량을 산화수, 가수, 원자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산화수, 원자과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칼슘은 2과, 망가는 2과, 마그네슘은 2과, 칼륨은 1과, 나트륨은 1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원자과 산화수, 교환환자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얘는 밑에 있는 미리그람당량은 1미리익규라고 해서 동일하게 미리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수는 교환전자수로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1분 1초가 아까운데 KM앤오프의 교환전자수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암기를 해놓고 계셔야 되는데 KM앤오프 같은 과망한산칼륨은 5과고요. 그 다음에 K2, C, R2, O7, 다이코롬산칼륨은 6과예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제가 과망한산칼륨과 다이코롬산칼륨이 교환전자수가 5개고 6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5과, 6과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KM앤오프의 그람당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KM앤오프의 그람당량을 분자량이 나왔죠. 158에다가 나누기 5과 그래서 그람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값은 얼마냐면 31.6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만약에 오늘 문제를 못 풀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책을 받으셨거나 그러시면 답을 교재에다 체크하지 마시고 다른 데다가 1번의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원래 새로운 걸 공부를 할 때 그날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푸시면 아마 문제가 술술 잘 풀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푸시면서 자기가 오늘 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 찾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만약에 오늘 저랑 한번 풀었다고 하면 적어도 2일이나 3일 정도 후에 사람은 누구나 다 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버릴 때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교재 받으신 분들은 책에다가 답안 체크하지 마시고 별도로 체크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채점을 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게요. 5%의 NaCl, 염화나트륨의 몰롱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화학식량도 58.5라고 나와 있고 용액의 비중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퍼센트의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고 몰롱도의 의미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보시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이론 시간에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 볼륨 퍼 볼륨 퍼센트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트 100분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상에 지금 보시면 퍼센트 옆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퍼센트는 무슨 퍼센트로 보냐면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로 본다라고 공정시험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5%의 NaCl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100ml 안에 몇 g이 있다라는 거예요. 5g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ml 안에 5g의 NaCl이라는 용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100ml 안에 5g을 몰롱도로 붙여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몰롱도라는 것은 몰롱도는 몰 퍼 리터를 의미하는 거니까 100ml 안에 5g이 들어있고 지금 ml를 리터로 환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ml를 리터로 환산하시고 g과 몰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1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g을 붙이면 되거든요. 1몰에 해당하는 값.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것은 NaCl의 g 분자량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는 58.5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8.5g 해당하는 값을 다 지워주시고 단위 환산하시면 계산하시면 0.85 몰 퍼 리터 몰롱도가 나와요. 정답은 3번이에요. 몰롱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 문제는 퍼센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퍼센트에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웨이트 퍼 볼륨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몰롱도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퍼센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에는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거는 이제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을 보잖아요. 환경부 시험에서는 환경보건이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고 사실상 환경공학에서는 환경공학에서는 화씨온도 섭씨온도 단위 환산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환경보건에서 한 몇 번 정도 출제가 됐다 해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환경보건에서 이런 시간에 이거는 환경보건 하실 분만 보세요라고 하면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은 아예 배제하고 그냥 그래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위해서 하나만 수록을 했어요. 30도씨라는 것은 도씨라는 것은 셀씨온수법에 따라서 섭씨온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것을 화씨온도로 환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섭씨온도를 화씨온도로 바꾸거나 아니면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바꾸는 문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나오면 공식은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돼요. 화씨를 외우시든지 섭씨를 외우시든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씨온도로 고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화씨온도로 고치는 방법을 써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화씨온도로 고치시려면 섭씨온도에다가 5분의 9를 하시고 더하기 31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식 하나만 알아두시면 만약에 섭씨온도를 주어지지 않고 화씨온도를 주어지고 섭씨온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다 화씨온도 넣고 여기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섭씨온도 화씨온도 환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공식을 외우시면 되거든요. 섭씨온도 공식은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 30도씨라고 했으니까 화씨온도를 5분의 9 곱하기 30 더하기 32 그래서 5,6,3,6,9,5,4에다가 32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씨온도로 고치면 86도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화씨온도 섭씨온도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출 문제를 뒤져봐도 문제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자주 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집을 보더라도 화씨온도 섭씨온도 환산하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금방 까먹거든요. 공식 같은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항상 나오는, 자주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2, 3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아니면 10년 전에 한 번 나왔던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공식이고 흔히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만 따로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시험 일정 나오면 한 달 전 정도부터 한 번 그 공식집을 심심하실 때마다 심심하실 리가 별로 없겠지만 잠이 안 오실 때마다 좀 이렇게 한 번씩 뒤져보시면 그래도 기억에는 조금 남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그렇게 따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의 정답은 86이고요. 4번 볼게요. 0.23%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문제의 요지를 보니까 퍼센트와 PPM과 PPHM, PPP 이런 관계들을 확인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다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퍼센트라고 하면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PPT 그럼 88,000이라고 해서 천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PPM 100만 분율, PPHM은 1억 분율, PPP는 10억 분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퍼센트, PPT, PPM, PPHM, PPP 지금 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PPM과 PPP만 알면 되지만 이왕 정리하는 거 한 번 쏙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얘는 백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률이라는 것은 분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B, 레이티오라고 얘기를 해서 몰비도 있고 몰비, 부피비, 질량비, 중량비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분률이라는 것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저한테 그런 눈길을 보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분률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제가 이 문제를 갖고 10분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망해가지고 1시간 반을 영감을 하니라고 분률이라는 것은 어떤 용액 중에 용질이 들어가 있는 걸 같은 단위로 나타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그래서 분률이라고 하는 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중량비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몰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액 중에 보통은 용액 중에 용질이 들어가 있는 걸 따지는데 아래 위로 용액 1몰 중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걸 몰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피비는 용액 중에 용질이 들어갔는데 다 부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용액 1몰 안에 용질이 몇 몰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같은 단위로 나타내면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데 부피비고는 중량비고 몰비고는 간에 얘가 만약에 용액 중에 용질이 들어갔는데 위에도 리터, 밑에도 리터라고 했어요. 얘가 부피비죠. 그렇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부피 100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퍼센트, 볼륨 퍼, 볼륨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퍼센트는 이런 분율 곱하기 100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PT라고 하는 거는 80% 같은 경우에는 1000분율이니까 분율 곱하기 1000을 한 거고 10의 3승 얘는 분율 곱하기 100만 분율이니까 10의 6승을 한 거고 얘는 분율 곱하기 1억이니까 10의 8승을 한 거고 얘는 분율 곱하기 10의 9승 10억 한 거거든요. 이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의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단위원산 기호가 1%는 10의 4승 PPM 이건 알고 계시는데 1%는 몇 PPT야? 1%는 몇 PPB야? 이러면 버뚝버뚝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저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분율을 썼지만 얘가 몇 승관계만 있는지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분관계를 다 이렇게 지워보시면 되거든요. 분율을 다 지워주시고 얘를 다 지워야 되니까 1%라고 기준을 했을 때 동그라미 2개씩만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는 2개 지우면 10 PPT가 되는 거고 1%는 동그라미 2개 지우면 10의 4승 PP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는 동그라미 2개 지우면 10의 6승 PPBHM이 되는 거고 얘는 10의 7승 PPB가 된다. 이렇게만 한 줄만 딱 쓰시면 이거 쓰는데 저는 설명하느라고 오래 걸렸지만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위 환상 문제가 나오면 한번 쭉 쓰신 다음에 다 지워주시고 몇 승관계가 있는지만 따져보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게 0.23%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0.23%니까 0.23%는 10 곱하면 2.3PPT가 될 것이고 10의 4승하면 2300PPM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 숫자가 좀 크니까 0.23 곱하기 10의 6승 PPHM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0.23 곱하기 10의 7승 PPB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만 위에 있는 것만 딱 정리를 하시면 밑에 있는 건 어떤 단위 환산 인자가 나오더라도 다 단위 환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퍼센트 PPT, PPM 그 다음에 PPHM, PPPB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2300PPM만 맞고 PPP, PPM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5번으로 넘어가서 PH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PH에 관련된 문제도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시가 되죠.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에 4번은 PH에 대한 공식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낸 문제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PH 정의, PH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예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이제 PH와 관련된 완충 방정식 핸더슨 하셀벌리의 완충 방정식도 어떻게 보면 PH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PH에 좀 필요한 문제들만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5번 문제를 보시면 PH2짜리와 PH6은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 차이 나는가? 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PH 공식을 모르시면 못 푸시잖아요. 당연히 PH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PH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값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정의를 나타낼 때에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소이온 농도가 대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몰퍼리터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소이온 농도는 몰퍼리터라는 단위를 대입을 하셔야지만 PH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PH2짜리와 PH6의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죠? PH는 제시가 됐고 수소이온 농도를 푸셔야 되는데 푸시는 방법 다 아시거나 아니면 공식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로 계산이 되거든요. 얘는 다시 쓰면 수소이온의 마이너스 1 쓰이 될 것이고 로그, 그렇죠? 마이너스 1은 로그 법칙에 따라서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PH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PH는 로그 수소이온이고 수소이온을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PH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수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수소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PH 몰퍼 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PH2자리와 PH6자리를 비교를 해보면 PH2자리는 PH2자리의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순이 될 것이고 PH6자리는 10의 마이너스 6순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눠주시면 돼요. 몇 배 차이가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배 차이가 있어요? 10의 4승 차이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만 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다음 중 PH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산도가 높을수록 부식성이 강해진다라고 했거든요. 산도라는 것은 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소이온의 정도가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PH가 낮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PH가 낮아진다라는 것이고 PH가 낮을 때는 산성 부식에 의한 부식성이 강해진다라고 알아두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환경적으로 따지면 수질이 산성이면 부식성이 커지고 염기성이면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염기성이었을 때는 산성이면 수소이온이 많지만 염기성이 OH-이온이 많거든요. 그 OH-이온이 많으면 각종 무기염류 그러니까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무기염류와 결합을 해서 수산화물 침전 형태로 존재를 해요. 수산화물 침전 형태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수산화 물이 형성이 되면 얘네는 물에 잘 안 녹는 물질로 변하는 거죠. 난용성 아니면 불용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환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질이 산성이면 부식성을 띄고 염기성이면 침전성을 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 두시고요. 두 번째로 알칼리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완충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칼리도는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들 알고 계시죠? 조금 이따 뒤에서도 아마 나올 텐데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중탄산이온이나 그 다음에 CO3- 탄산이온이나 그 다음에 OH- 이렇게 수산화이온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많으면 알칼리도가 높은 물이고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대체적으로 pH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네들이 물 속에서 수질에서 어떻게 분포하는 분포 정도를 아마 그래프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론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직사각형을 그리고 X축이 pH라고 가정을 하면 pH 7을 중심으로 원래는 여기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따지면 7은 아니에요. 8에서 9 정도 사이거든요. 약 알칼리성 사이인데 외우시기 편하게 중간을 pH 7로 잡고요. 그 다음에 산성 쪽의 기준을 pH 5 정도로 잡고 알칼리성의 기준을 pH 9 정도 그러니까 5, 7, 9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놨을 때 물 속에 이산화탄소와 CO3-5 탄산이온과 중탄산이온과 OH-이온의 분포도를 한 번 그려보면 제일 먼저 그리는 건 중성 영역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중성 영역에서 이온의 농도가 가장 지배적인 거 얘는 제가 외울 때 중성 영역에서 중탄산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중중 그래서 중성 영역에서는 중탄산이온이 지배적이다. 다른 이온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있지 않지만 산성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pH가 낮은 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H가 올라가면서 형성량이 많아지는 거는 CO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H- 같은 경우에는 pH가 10 이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pH 10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물질이거든요. 얘가 OH-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제대로 기억을 해놓으셔도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보통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OH-가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보고 계시죠? 그러면 보통 지금 보시면 pH 5 이하 정확하게 말하면 pH 4.5 이하에선 중탄산이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pH 4.5 이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 형태이고 pH 4.5 이상에서는 중탄산이온이 존재했다가 pH가 높아지면 전전전전 알칼리성이 되면 중탄산이온에서 탄산이온으로 변화가 되고 탄산이온에서 OH-이온 같은 것들을 생성하면서 pH가 대체적으로 어떤 물이 돼요? 높은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칼리도와 pH는 대체로 무슨 적이다? 비례적이다. 비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한다. 그래서 알칼리도가 증가하면 pH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알칼리도가 높으면 pH는 대체로 비례관계를 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pH와 POH와의 관계 나와있는데 pH와 POH 합이 14장. POH는 수산화이온지수로 얘가 수소이온의 역수의 상용대수값 그러면 pH라고 하는 것처럼 POH는 수산화이온의 역수의 상용대수값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곱이 아니라 합으로 고치셔야 되고 4번 보시면 수소이온 농도의 상용대수값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값이기 때문에 틀리죠. 정답은 1번이에요. 문제가 보시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난이도 있게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단원별 문제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꼬고 꼬고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더 응용시켜서 제가 낼 수 있지만 단원별 문제풀이는 일단 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낮다고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를 조금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으로 기초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의 특징 물리화학적 영향인자에서 1번 같은 형태도 시험 문제의 기출로 나왔던 문제의 형태예요. 그래서 다음 중 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단위가 잘못된 것은 그래서 물에다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밀도라든지 동점성계수 압력 점성계수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중이라든지 비중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문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상수값들 있죠. 비열 같은 거 기억하세요? 물의 비열이 크잖아요. 표면 장력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맞아요? 기화열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수치까지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적어도 저는 이런 시간에 비열은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비열은 물을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보통은 알고 계신데 보통 0도씨에 물을 1도씨 올리는 거랑 0도씨에 있는 물을 0에서 1도씨 올리는 거랑 14도씨를 15도씨를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20도씨에 물을 21도씨로 올리는 데랑 필요한 열량이 틀리거든요. 비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물질 1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면 지금 물리적인 형상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어떤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개수값으로서 물성 상수로서 비열이라고 치면 1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로열고 몇 도씨라고 나와야 되니 15도씨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통 여기 20도씨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 잘 안 나시면 다시 여기 나와있는 동점성계수 밀도 이것만 보지 마시고 물성 상수 같은 거 융해율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화열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표면 장력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보시라고 낸 문제니까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단위가 잘못된 것은 밀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나와있는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의만 아시면 단위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정의만 아시면 다 맞추면 되거든요. 위에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그램 뭐 미리그램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질량 단위 들어오시면 되고 밑에는 부피 단위니까 부피를 뭐 리터라고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킬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부피는 난 리터로 쓰겠다 얘도 밀도 단위가 되는 거고요. 킬로그램을 쓰겠다 라고 하면 미터의 삼승 얘도 밀도 단위가 되는 거고 그램 썼다 라고 하면 센티미터의 삼승 이런 것들이 다 밀도 단위가 되는 거니까 위에는 질량 단위가 나왔고 분모에는 부피 단위가 나왔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죠. 그쵸? 아니 정답이 아니라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니죠. 단위가 올바르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동점성 개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구급 기출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동점성 개수가 정답이었던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사라든지 수술환경 기사라든지 사업기사 문제에서도 동점성 개수는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동점성 개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동점도라고도 하죠. 동점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울 때 동점도는 뭐를? 점도를 밀도로 나누갑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점도는 점도를 밀도로 나누갑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단위원선을 물론 외우고 계신 분들은 센티미터의 제곱파세크나 미터의 제곱파세크가 동점성 개수의 단위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외운 게 헷갈릴 때는 풀 수밖에 없거든요.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맞으려면 풀 수밖에 없는데 푸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정도 단위와 밑에 있는 밀도 단위 나눠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밀도를 먼저 했으니까 밀도를 아래에다 쓸게요. 밀도 단위 중에서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라는 밀도 단위가 있어요. 맞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밀도를 나눠줘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위에는 점도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점도 단위 중에서 지금 보시면 얘는 MKS 단위잖아요. 킬로그램과 미터와 세크로 이루어진 단위를 우리가 MKS 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도도 MKS 단위를 보면 점도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거든요. 기억하세요? 외우실 때 제가 점도는 CPK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점도는 CPK다.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점도는 CPK인데 K가 점도 단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는 단위고요. P라는 단위는 점도 단위 중에 포이즈라는 단위로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얘보다 한 단계씩 작게 쓰면 돼요. 킬로그람보다 작게 쓰면 그람 미터보다 작게 쓰면 센티미터 세크 이런 단위가 사실 잘 헷갈려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달달 입으로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점도는 CPK다. K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다.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포이즈는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가 되는 거고 얘는 센티포이즈잖아요. 그쵸? 센티포이즈는 얘보다 작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람 퍼 미리 미리 미리미터 세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점도 단위 중에서도 이왕 나눠줄 거 MKS 단위끼리 나눠주시면 여기는 킬로그램 지워주고 미터 미터 지워주면 미터의 제곱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쵸? 동점성 대수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 퍼 세크처럼 위에는 길의 제곱이 나와야 되고 밑에는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터의 제곱 퍼 세크 해도 동점성 대수고요.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 해도 동점성 대수의 단위고 미리미터의 제곱 퍼 세크에도 동점성 대수의 단위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동점도의 단위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CGS 단위는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동점도의 단위는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이런 것이 동점도 단위인데 그 중에서 동점도와 관련 있는 일반적인 단위 중에서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같은 경우에는 일명 스토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동점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동점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 2번 점도 밀도 3번 스토크 3번 스토크 이렇게 나오고 4번 다른 거 얼두당두하는 거를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스토크라는 게 보통 우리가 스토크 법칙으로 알고 계시는데 스토크라는 건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라는 동점성 대수의 단위를 축약해서 스토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점도의 단위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인데 지금 문제상에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죠.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 뭐 이 정도 되겠네요. 3번에 보시면 압력이라는 것은 다윈 퍼 센티미터의 제곱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단위 압력이라는 제가 문제 풀 때 단위를 외우시는 것보다 정의를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단위를 여러 개가 있는데 정의는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 동점도까지 했으니까 3번에 압력이라고 치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힘의 단위가 오면 되고 밑에는 면적 단위가 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터의 제곱에 면적 단위를 썼다. 그럼 위에는 뉴턴이라는 힘을 단위를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센티미터의 제곱을 썼다라고 하면 위에는 다인이라는 힘의 단위를 쓰면 되는 거고 맞죠? 아니면 미터의 제곱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킬로그램 중이라는 중량으로 나타내도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는 여러 가지죠. 그리고 뉴턴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것은 카스칼이라는 단위로 축약할 수 있고 압력을 공부하시면서 압력이 잘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기압에 해당하는 단위 환산값을 쭉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1기압은 760mmHg 10332mmH2 그래서 수주, 수운즈는 기본이고 이거를 킬로그램 중퍼 센티미터의 제곱으로 킬로그램 중퍼 미터의 제곱으로 여러 가지 압력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PSI 같은 파운드 스퀘어 인치 파운드 중퍼 인치의 제곱이라는 PSI 단위로 붙이면 14.7이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 써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가셔가지고 압력 단위 기억 안 나시면 압력 단위 확인하기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 단위 확인하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시 복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압력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다인이라는 것은 뉴턴이라는 단위보다 작은 단위예요. 다인판 센티미터의 제곱 그러면 압력 단위 맞죠? 길이당 작용한 길이당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으로 압력 단위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점성 개수 나왔는데 점성 개수를 다른 말로 점도라고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정도는 뭐라고 했죠? CPK다. K가 키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고 외우시면 포이즈나 센티포이즈는 그것보다 작게 단위를 줄이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쓰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를 한 단위씩 줄이면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가 되고 만약에 이거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포이즈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단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이 한 문제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단위환산 인자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이 한 문제로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산소가 물에 용해될 때 잘 보셔야 돼요. 산소가 물에 용해될 때 산소는 난용성 기체잖아요. 근데 난용성 기체인데 수질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기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수처리할 때 생물학적 처리에 주된 처리 작용이 호기성 처리를 많이 쓰는데 호기성 처리에서는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물에 용해 일부러 용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에다 산소를 공급하는 반응조로 폭기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산소를 물에다가 넣어줄 때 물속에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를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물속에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를 조건 무슨 말인지에 가세요. 즉 현재 기후가 높을 조건이 아니라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를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용존산소 디졸트 옥시전 디오라고 하면 물 밖에 있는 산소는 O2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계에는 항상 화학평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약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물속에 만약에 녹을 수 있는 산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포화용존 산소라고 얘기를 하죠. 포화용존 산소가 만약에 10ppm인데 현재 녹아있는 산소가 얼만가 봤더니 9ppm이래요. 1ppm밖에 안 부족하잖아요. 산소 전달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ppm이 녹을 수 있는 물에 현재 산소가 얼만큼 있나 봤더니 0ppm이래요. 그럼 산소가 완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재폭이죠. 일반적인 자연적으로는 재폭이라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약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기 탱크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준다 라고 하면 폭이나 폭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산소를 전달하는 거에서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러니까 현재 녹아있는 DO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물속 DO가 낮으려면 용존 산소가 낮으려면 물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순물이나 염분의 농도는 높을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른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세요. 공기방울을 넣어줄 때 인위적으로 넣어줄 때 공기방울이 큰 거와 공기방울이 작은 게 있어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고 하면 누가 산소 전달이 더 잘 돼요? 작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큰 게 표면적이 더 크잖아요? 라고 하는데 표면적을 비교를 할 때는 비표면적이라고 해서 당연히 얘가 공기방울이 크니까 표면적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비표면적이라는 것은 동일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부피 내에서 누가 표면적이 더 크냐 기포가 작을수록 그리고 물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는 물이라는 상소는 잘 물에 녹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수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심수층에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깊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물이 혼합되지 않은 이상은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윗부분에만 집중이 산소가 윗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혼합되지 않으면 산소 전달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 전달이 잘 일어나냐면 물에 교란이 어때야 되고 교란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난류 형태여야 되고 맞죠? 측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난류 같은 경우에는 혼합이 되는 상태니까 그럼 교란 흐름이 있고 난류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하천이라고 치면 하천의 9배 경사도는 어떨수록 좋아요? 커야지 유속이 빨라지고 그만큼 혼합이 커지니까 유속은 빠를수록 그렇죠? 그리고 하천 바닥이 맨질맨질한 것보다는 하천 바닥이 거칠수록 그만큼 어떤 물의 흐름이 혼합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상 거칠기 하상의 거칠기가 클수록 하천 바닥의 거칠기가 클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산소 전달 속도 빨라져요 기포가 잡을수록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산소가 물에 용해될 때 산소 전달 속도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일정한 수량 물의 양에 대해서 공기에 접하는 표면적을 크게 할수록 산소 전달 속도는 증대한다 맞죠? 공기에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을 크게 한다라는 얘기가 일정한 수량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일정 부피에서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산소 전달은 어떻다? 잘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산소의 용해도는 기체의 분합에 비례한다 무슨 법칙이에요? 헨리 법칙이죠 헨리 법칙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헨리 법칙은 P는 HC 라고 공부를 하세요 보통 대기에서 헨리 법칙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대기에서도 기체를 우리가 다루고 그 기체가 물 속에 녹는 용해도 용해도가 컨센트레이션 C거든요 얘가 기체의 용해도는 뭐에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한다 생각해보시면 콜라만 생각하셔도 콜라 같은 거 만들 때 콜라 이산화탄소 녹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탄산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이려면 녹는 정도가 많으려면 압력을 더 어때요? 꽉 가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용해도와 압력은 비례한다라는 대기에서 쓰는 헨리의 법칙이고요 수질에서는 보통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C는 HP 라는 공식을 쓰는데 수질 파트에서 쓰는 공식과 대기에서 쓰는 공식 자체가 틀려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에서 P로 풀면 H분은 C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식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헨리 상수의 단위 차이 때문이에요 헨리 상수 단위 때문에 그래서 별건 없지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거든요 보통 수질에서 쓰는 단위보다는 대기에서 쓰는 헨리 상수의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헨리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P는 HC 라는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이 공식 자체가 물속에 녹는 기체의 용해도는 컨센트레이션은 모합 비례관계다 압력과 비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의 용해도는 기체 분합이 비례한다 헨리의 법칙을 말하는 거고 3번에 보시면 불순물이 적대요 물이 깨끗하죠 물이 깨끗하니까 물속에 산소가 어때요? 많은 편이고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산소 전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순물이 적을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을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지 맞는 설명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산소가 부족한 양을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아까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산소가 만약에 10ppm 녹을 수 있는 물에 현재 1ppm밖에 없다 그럼 산소가 얼마 부족한 거예요? 9 부족하다라는 건 포화 용전 포화디오에서 현재 디오를 뺀 거잖아요 포화디오에서 현재 디오 뺀 값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클수록 산소가 그만큼 부족한 양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르다 지금 문제에서는 불순물이 많을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고 나오는 지문이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현재 포화디오에서 현재 디오 뺀 값 즉 산소 부족량이 클수록 산소 전달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정답은 틀린 거는 3번이고 마지막 보시면 수온이 하강하면 산소의 포화 용전 산소량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는 기체고 용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기체라는 물질은 차가울수록 잘 녹는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언제 더 톡톡 쏘냐 하면 차가운 음료수일 때 더 톡톡 쏘거든요 미지근해지면 뚜껑 여는 순간에 그 빈 공간에 있던 기체들이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의 용해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몇 가지만 빼놓고서는 고체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요 잘 생각해보시면 고체의 가장 대표적인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반대로 온도가 낮아야지만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2번으로 가지고 여러가지 산소 전달 속도라든지 현재 디오라든지 불순물 뭐 이런 관계들을 조금 따져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헬리 법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헬리 법칙은 대기에서는 P는 HC라는 공식을 쓴다고 했고 수질에서는 C는 HP라는 공식을 쓴다고 했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헬리 상수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헬리 법칙에 잘 적용되는 기체가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헬리 법칙은 난용성 기체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용성 기체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1번에 보시면 N2가 있고요 2번에 O2 당연히 산소는 아니겠죠 그쵸? 산소는 헬리 법칙에 상당히 잘 적용되는 난용성 기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공통적으로 물에 잘 녹지 많아요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1번에 있는 질소까지도 물에 잘 녹지 않은 난용성 기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3번에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면 주변에 물만 있으면 암모니아 수를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용해도가 높은 용해도가 높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난용성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수용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헬리 법칙에 잘 적용되지 않는 기체는 이라고 했으니까 잘 녹는 기체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라고 나왔는데 암모니아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HF 불화수소나 아니면 HCL 염화수소 이런 것들도 물에 잘 녹는 기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화수소라든지 염화수소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기체이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O2라든지 CO NO NO2 이런 것들 O2 당연히 물에 잘 안 녹는 난용성 기체라고 구분지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용성 기체와 수용성 기체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대기에서 흡수법이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대기에서 흡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물 뿌려가지고 처리하는 벤츄리 스크러버 이런 거 스크러버 아시죠? 그런 것들 물 뿌릴 때 벤츄리 스크러버는 일단 주된 목표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집진장치거든요 근데 세정집진장치에 해당하는 벤츄리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동시에 먼지와 가스 상태의 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어요 그 가스를 제거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걸 흡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흡수법도 벤츄리 스크러버와 별반 다르게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물을 뿌려주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기체를 제거해야 되는데 물을 뿌려줬을 때 물하고 반응을 안 해요 난용성 기체요 그럼 흡수법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용성 기체와 수용성 기체를 구분을 하셔야지만 물에 잘 녹는 기체만 흡수법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구나 벤츄리 스크러버로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은 수용성 기체만 제거 가능하구나 라는 걸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종료가 많긴 하지만 비교를 해서 난용성 기체와 수용성 기체 찾으셔가지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을 보시면 0.25 몰롱도 CLCL2 염화칼슘의 이온강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온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도는 세기에요 세기 그쵸 이온의 세기 그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 물에 어떤 염류가 들어가면 그 이온성 물질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쵸 그 이온화가 되면 지금 CACL2 라고 했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가 물속에 들어가면 얘네가 이온화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되고 해리가 돼요 그러면 전리반응 이온화 반응식을 만들어보면 칼슘이온이 2값짜리 그 다음에 염소이온이 할로겐종 원소로 마이너스 1값짜리가 이몰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온성 물질은 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붙어있는게 이온성 물질이에요 얘는 이온성 물질이 아니죠 안정한 화합물이거든요 이 이온성 물질이 갖고 있는 세기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이온강도에요 이온강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온강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보통 뮤라고도 쓰지만 뮤라고 모르셔도 돼요 이온강도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이온강도 계산하는 공식은 2분의 1 시그마 ci zi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많이 안하시는게 제가 이론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다 해놓고 2분의 1 안해주셔가지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ci는 이 물질의 농도를 말하는 거고요 zi는 이 물질의 산화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작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농도가 cacl2라는 염화 칼슘 자체가 0.25 몰농도라고 나왔어요 지금 판사와 내용을 보시면 이온화 반응식에서 얘가 1 몰농도 있을 때 칼슘이 이온화되면 몇 몰농도가 이온화가 되고 1 몰농도가 이온화 돼서 생성이 되고 염소이온은 2 몰농도가 생성이 되거든요 1대 1대 2에요 그러면 지금 cacl2가 0.25 몰농도라고 했으니까 1대 1이니까 칼슘도 0.25 몰농도에 이온화돼서 형성이 될 것이고 염소이온은 2 곱하기 0.25 몰농도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 그러면 이온화되면 이온화 물질의 몰농도가 나와있으니까 이 몰농도를 여기다 대입하시고 값수만 곱해주시면 시그마 값은 나오고 전체 값에 나누기 1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0.25 곱하기 칼슘이 2가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0.25 염소는 마이너스 1가의 제곱이 어차피 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들어가거든요 다 플러스 값만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0.25에 4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1이 나올 테고 2 곱하기 0.25 하면 0.5 나오거든요 그래서 0.5 그럼 얘가 1.5예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딱 풀고 1.5라는 답을 찾죠 원래 제가 보기를 쓸 때 1.5를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치다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보통 출제자도 그 문제를 그 부분들을 알아요 2분의 1을 해주지 않는 학생들의 습성들을 그래서 1.5라는 값을 항상 넣죠 헷갈리지 않으시게 반드시 앞에다가 2분의 1을 써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5를 반으로 나눠주시면 0.75 그래서 정답은 이용강도의 정답은 0.7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이용강도에 관련된 문제도 구급시험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치를 일부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적응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는 늘상 있는 일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용강도 공식도 간단하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웬만하면 구급시험에서는 올해는 안 올해가 아니라 작년은 안 그랬거든요 원래 그 전에까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답이 딱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으로 수기로 계산을 하더라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나왔던 그런 문제 형태를 따라서 답이 좀 딱딱 떨어지게 일부러 수치들을 만들었어요 작년 한해는 소수점의 연속이었죠 저 같은 사람은 사수 때문에 시험지를 찍고 싶을 만큼 소수점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손으로 연습하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손으로 나누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하셔야 되는 그 속도가 빨라져야지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우리는 보통은 다 공학도 아니겠어요 계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과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가장 최대의 약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거는 그때그때 연습을 조금 하시고 계산기 사용하지 마시고 시험 날짜 정해져 어쨌든 몇 월달인지는 대략적으로 다 감을 잡고 계시고 4월달에도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실 때마다 계속 산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손으로 푸시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아마 여기는 제가 소수점을 대부분이면 좀 딱 떨어지게 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침 문제 푸실 때에도 좀 산소 같은 거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요 5분부터 연결해주셔서 할게요 5분부터 연결해주세요 5분부터 연결해주세요